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상을 두 개나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까 못다한 얘기가 일단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팬들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베이비스들 항상 함께 해줘서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진심으로 너무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놓쳤네요. 오늘 끝나고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축하를 할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하지만 다음에 빨리 한국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한국 가서 봐요. 안녕.